난쟁이 성현이 나를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 들어오자마자 천마디가 그거였어 와 형님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형 진짜 방송만을 위해 사시는군요 난 네가 불쌍한 생각을 안 했어 당시에는 어때? 방송아 사랑해 방송만 하면 됐지 좌취방 수도 얼었어요 주둥이 옥탑 사실 때 동파 없었냐고요? 진짜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특히 옥탑방이면 겨울에 이거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물 쫄쫄쫄 해놔야 돼 이거 또 비슷한 거 뭐 있어 샤워하고 있을 때 엄마가 설거지하면 물 차가워지는 거 수업도 할게 야 우리 병기물 내리면서 샤워기 해도 수업이 안 약해지길래 아 역시 아파트는 달라 이랬는데 다른 화장실에 물 치니까 물이 확 줄어들더라 열심히 보내겠다 진짜 좋은 집은 안 그런가? 좋은 집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창문에 뽁뽁이 붙이는 거? 다 해봤지 그거 뽁뽁이 이렇게 오려갖고 나는 창문에 딱 붙여놓는 거 뽁뽁이 왜 붙이냐고요? 열 빠져러 가지 말라고 진짜 부자X들 이런 거 안 해봤겠다 수도관 밖에 양말 감아주고 애초에 나는 그런 감성에서 살았죠 바람이 슝슝 새는 철문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냐? 창꽃 철문 아 이거 봐야지 아는데 그리고 이제 복도라는 게 없으니까 바람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진짜 겨울에 X 추운데 옥탑방 진짜 와 진짜 눈 보여진 눈 봤어 방금? 아 열심히 살았다 볼 때마다 늦게 진짜 와 집 꺼라지 마 진짜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? 냉장고 옆에 세탁기 옆에 싱크대 보여요? 여기 옥탑방이 있으면 컨테이너를 연장해놓은 거야 물 엎으면 진짜 물이 얼었어요 여기를 보일러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팠네 이거? 컨테이너야 저기 컨테이너 연장해놓은 거 태풍 심하게 오면 날아가냐고요? 진짜 흔들리 바람 쐬면 덜컹덜컹 소리가 X나 세게 나 X 무서워 그리고 아침에 똑똑똑똑 소리 때문에 깨거든요 집 문 열고 나가보지? 컨테이너 위에 뭐가 있는지 새들이 이걸 막 쪼아먹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소리가 집 전체가 울린단 말이야 물을 안 세냐고요? 물 센 적이 있어요? 싱크대 있고 냉장고 있고 거기는 이제 연장해놓은 부분이라 컨테이너로 마감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물이 X나 세더라고 장판 있잖아요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있는 마루 장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이제 그게 물이 막 새가지고 물에 뿌려갖고서는 냄새가 나는 거더라고 지나간 일에 울 수 있다고요? 아 근데 얘도 웃었어요? 야 X발 집에서 물이 새 X됐어 쌀 까마니 딱 세워놨는데 캄필 그쪽에 물이 새갖고 쌀이 다 썩었어 그거 치우는 게 진짜 곤욕이긴 했다 그래 집에 물 새 본 기억도 있고 이런 거 아무 때나 경험해보는 게 아니에요 집에 물 새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밥을 어떻게 먹냐고? 근데 아직도 안 잊죠 저 동네에 짜그릇집이 진짜 맛있었는데 내 인생 베스트 오브 에스야 별의 별일 다 있었지 옥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름에 더워하고 문 열어놓고 빨개 벗고 자고 있었는데 아래집 마일씨가 물 주러 왔다가 눈 마치고 있는 차 올라오고 나오니까 X발 옥상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이고 X됐다 이거 어떡하냐 옷이 밖에 있는데 아 근데 저 때는 진짜 방송만 해도 행복했어 진짜로 진짜 그 생각 있어 난쟁이 성현이 나를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 와 형님 어떻게 이러고 살아 형 진짜 방송만을 위해 사시는군요 난 니가 불쌍한 생각을 안했어 당시에는 어때? 방송한 사람이 방송만 하면 됐지 이 생각이었어 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자고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침대는 너무 푹신푹신해 나중에는 그 수면 매트가 사람이 가운데에만 눕잖아요 가운데에 막 움푹 패였어 라꾸라꾸 침대 그런 거 썼냐고요? X 좀 두꺼운 돗자리였어 여기 솜 들어간 돗자리였어 무슨 소리야 뭐 라꾸라꾸야 얼마 전에 옷 버렸거든요 옷장 정리하는데 그때 이제 겨울철에 보일러를 켜로 추웠으니까 항상 입고 지냈던 경량 패딩이 나오는데 아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 누가 갖다 버렸지 당근하지 왜 갖다 버려? 아 너무 오래됐어 그래 그런 거 보면 사람이 현대에 감사할 줄 알면 살아야 돼요 아유 감사하다 12월 말에 반팔 입고 아 지금은 더워 죽을 거 같아 사람이 있는 침대가 최고라고요? 아 난 그거 비추 수납입도 별로 없고 침대 안 튼튼해 침대는 튼튼한 거 사야 됩니다 내가 전에 매트리스를 사려고 그러는데 스프링 침대가 있고 라텍스 침대가 있고 메모리폼 침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라텍스는 한국에 잘 안 쓰고 메모리폼 비싼 거랑 스프링 비싼 거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템퍼라고 들어봤어 아니? 누우면 몸 딱 빨려 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템퍼를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야 메모리폼 사지 말라고 아X나 비추라고 왜 이랬더니 사람이 어딘가에 잠기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져요 물에도 잠기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잖아 침대에 잠겨버리면 네 이제 또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을 샀는데 그냥 템퍼 살 걸 그랬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사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미래도 예상하지 못했다